품질을 높이는 설계 물류속도를 높이는 설계 운송시간 강축, 비용을 줄이는 설계 지멘스 암베르그 공장 산업자동화의 글로벌 리더인 지멘스는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서 수익성 높은 성장이라는 도전에 직면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멘스는 자동화 시장의 글로벌 리더에서 통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공급업체의 업계 리더로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멘스는 제품 설계부터 고품질 생산까지의 속도를 높이며 전체 가치 사슬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멘스 암베르그 공장에서는 약 1,000명의 직원들이 최고 수준의 시마틱 스위치 장치와 재현 시스템을 생산합니다 유럽 최고의 지멘스 암베르그 공장이 갖는 특징 중 하나는 초당 하나의 제품이라는 빠른 생산 속도에서 뛰어난 품질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납품에 걸리는 기간은 24시간에 불과합니다 설계와 생산에서 가능한 최적의 조합을 얻기 위해 암베르그 공장은 제품 수명 주기 관리 포트폴리오 팀센터, NX 및 시마틱 IT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거의 완벽하게 집약된 루프 데이터의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시스템에 구현된 규칙과 프로세스는 데이터와 공정이 올바른 기술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줍니다 팀센터는 모든 VLM 도구의 데이터에 중추 역할을 합니다 지멘스 암베르그 공장의 경쟁력 우위 중 하나는 개발과 생산이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생산에 혁신이 매우 빠르게 도입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것은 혁신이 생산 과정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이용해 제조 공장이 빠르게 최적화됩니다 공장을 가상 설계함으로써 생산 과정이 제조할 제품에 완벽하게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시장 출시 기간을 최대 50%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종합적 통합화와 TIA 포털은 자동화와 공정 관여에 있어 완벽한 데이터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지멘스 암베르그 공장은 자동화 솔루션을 최적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최대 25%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제조 실행 시스템인 시마틱 IT는 최대의 생산 속도와 최고의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데이터가 지능적으로 연계되므로 생산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멘스 암베르그 공장은 99.9985%의 품질 수준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 제품 10만 개 중 단 1.5개에만 결함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멘스 산업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지멘스 암베르그 공장은 제품 시장 출시 기간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품질은 가능한 최고 수준까지 최적화되었으며 지금은 거의 100% 근접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효율적인 물류로 초당 하나의 제품이라는 생산 속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납품 기간은 24시간에 불과합니다 지멘스 암베르그 공장은 통합 제품 및 생산 수명 주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공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지멘스 암베르그 공장 지멘스 산업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지속 가능한 성공 지멘스 암베르그 공장